니누야 나에게는 천국이네 여기는 니가 바라던 곳이지? 네 맞습니다 안식처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끝장이다 이건 진정한 안식처 화이트라벨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근데 얘는 얘네도 보기가 없네 이제 내가 몇 개 하라는 똑같은 그 부분으로 하는 이시 왼쪽으로 걸리는 이게 이제 진정한 존이 오프시 오른쪽으로 걸리는 존이 이게 내가 사려고 했다고 못 사는 백프로 프네 거기에 와인 쪽에 있는 애들이 하고 있는데 소속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청 팔렸을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다 이제 직접 부릅니다. 손으로. 그라치지나 좌우입니다. 그걸로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그라빠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고. 한국의 좋은 그라빠는 아니죠. 그걸로 그라바라 할 거예요. 제가 그 윤희길을 그래도 저도 나름 보고 봤는데 이건 내가 못느껴 본. 그거 그거. 그거 바로 안 봐줘요.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. 위즈끼와 꼬냑을 다 함쳐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